엄마 신랑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웃어본 적 있어? 그냥 사는 거 좀 웃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 아저씨하고 살면서 엄마는 웃음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하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딱 5분이야. 5분만 딱 대화가 돼. 5분 뒤에는 대화가 안 돼. 그렇게 엄마는 아마 사셨더라면 속을 엄청 썩이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랑 안 맞는 게. 아니요. 아저씨 사주가 그래요. 아저씨 사주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엄마하고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면 딱 5분이었을 거야. 5분 뒤에는 아마 대화가 잘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라는 소리가 들리고. 아저씨 사주에는 직업이 있더라도 이게 짧아요. 직업근이. 일을 빨리 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10년 다니고 5년 다니고 그러잖아. 한 공간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아저씨가 10년을 다니고 몇 년을 다녔다면 정말 아저씨가 생활력이 강한 거야.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재미를 못 느껴. 일을 하면서. 뭐를 하다가 실증을 빨리 낸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아마 아저씨도 만만치 않게끔 힘드셨을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무슨 쇠하고 연관된 일을 혹시 하셨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총각 때부터 다니던 게 이제 결혼해갖고 마저 다닌 게 20년을 다녔어요. 용하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현장 관리하는 거니까 쇳소리가 났을 거고요.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저씨가 이제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답답함을 못 느껴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 아니요. 그때 그러고 다니고 지금 자영업해요. 근데 자영업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 사서 납품하는 거.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그랬으니까 아저씨가 지금까지 그렇게 용케 버텨 있는 건데 우리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만약에 일을 하시라고 하면 아저씨 이 마음속에서 숨막혀서 아마 뛰쳐나가서 또 딴 데 다니고 또 뛰쳐나가서 또 딴 데 다니고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저씨는 절대로 상사가 있는 그 회사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성격이 그 위에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걸 아저씨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거지 아저씨가 그리고 내년 수전에 아저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요? 몸이 많이 안 좋고 사고수를 조심하시래요. 아 질병보다는 사고수로? 사고수도 질병이 됐던 사고수가 됐던 내년에는 아저씨가 내년에 나가는 삶제에 분명히 사고수하고 이게 비친다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아저씨가 내년에 조금 고비를 넘긴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엄만에는 이별수가 없어요. 왜 이별수가 없냐면 이미 이별수라는 거를 이미 지났어. 그 이별수가 들어왔었을 때 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충돌이 들어왔었어야 돼요. 내가 니하고 사니 안 사니 그 충돌이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로 서류 앞에까지 갈려고 폼을 잡았던 시기가 2, 3년 전에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아니 제가 사실은 2010년에 법원도 갔다 왔어요. 이혼했어? 안 했죠. 아니 지금 신랑이랑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서류까지가 앞에까지 갔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서류에서 아마 충쳤을 거라는 거야. 왜? 그 시기에 이별을 엄만에는 못했으면 엄만에는 도장을 분명히 찍을 일이 없었어. 그때 안 찍었으면 앞으로도 그때 찍었으면 이별을 하는 게 맞았고 그때 도장을 안 찍었으면 엄만에는 이별수가 이미 지나갔다고. 그래서 엄만에는 그냥 지금 이렇게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요 매일? 들어오죠. 매일 들어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매일 저녁에는 들어와. 그랬는데 아마 그냥 주말 부부나 아니면 이렇게 외근이나 출장이 그렇게 많았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엄만에는 이별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혼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진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별수 없어요. 앞으로도 못해요? 지금은 이별수가 이미 지났어. 이미 지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저씨 옆에 혹시 옆으로 저거 이렇게 논이 갔던 사람이 없었나요? 바람을 펼으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10년 전에. 왜냐하면 아저씨 사주에는 내 마누라가 옆에를 두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그 시기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저씨를 절대로 그럴 사람으로 안 보이겠지만 근데 생각지도 않게끔 돌아다니면서 왜 이 사주가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거든.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는데 집에서는 얌전한 고양이야. 하지만 바깥에서 나갔을 때는 활발한 고양이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바깥에서는 아저씨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바깥에서는 인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왔었을 거야. 돈을 쓰기 때문에 인기가 있나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이게 바깥에서는 많이 웃어요. 그리고 많이 되게 상냥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바깥에서는 인기가 많았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가 들어왔었는데 마음만 마음만 엄마가 마음만 이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그게 진짜 법원에는 간제바람은 이미 재워졌어요. 간제바람은 작년부로 끝났어요. 간제바람은 작년부로 끝났어. 그래서 엄마가 이혼은 내년에도 이혼하려고 맘먹었다가도 법원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혼 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바람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만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막말로 지랄하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거네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성격은 어떻게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야. 없어지는 건 거짓말이지만 이혼할 건수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겨도 이혼을 못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 앞에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짓거려라. 그래 나는 이제 포기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바람이 이제는 슬슬슬슬 재워져. 슬슬슬 재워진다는 거는 바람기가 재워져요? 아니 바람기가 재워진다는 게 아니라 그 이혼의 바람의 그 기운이 재워져요. 재워지기 때문에 내년 수전부터는 두 부부가 이제 그냥 네 혼자 떠들어라. 나는 그냥 말랜다. 귀찮아지는 표현이 더 빠르겠다. 그러니까 너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냥 사는 거야. 기나긴 그 인연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수는 이미 지워졌어. 가자. 그러고서 법원까지 갔다 가도 도장을 안 찍는다고. 그래서 끊겼어요. 끊겼는데 엄마가 작년에 재작년 2년 전에 3년 전에 이별수도 이별수지만 엄마가 엄마도 만만치 않게 돈으로 액땜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엄마가 돈을 분명히 많이 까먹었었어야 돼. 그러니까 주식으로 까먹었죠. 주식으로 까먹었어. 주식으로 많이 까먹었고 작년에 이혼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많이 까먹었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엄마는 이별수가 들어오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도 엄마 또 한 번에 금전으로 또 까먹을 일이 또 들어와요. 24년 25년이에요? 내년 내후년 수전에 금전으로 또 까먹을 운이 또 들어와. 그때는 엄마가 인동법이 제대로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이 까먹을 일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게 아니라 주식이 됐던 사람이 됐던 뭐가 까먹을 일이 또 있고 뭐를 하려고 엄마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제가요? 아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 준비를 해서 자격증 시험공부를 할까? 해보세요. 나는 시험에 온 이 들어와요. 아니 왜냐면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눈 수술을 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시력이 오길래 했는데 싸우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은 1차만 접수를 했다고 공부를 못했고 올해는 싸우지는 않았는데 제가 몸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올해는 1, 2차로 다 접수를 했는데도 떨어졌고 내년에는 운이 들어와요. 시험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엄마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두 번을 엄마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한 번에는 떨어질 운이 들어오고 두 번째에는 엄마가 붙을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두 번을 그냥 가감하게 보시면 분명히 1차에서는 합격을 할 일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1, 2차를 같이 보는데요. 만약에 1, 2차를 다 붙어야 합격인데 1차만 붙으면 내년에 2차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해에. 다음 해에.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어요. 1, 2차를 다 붙어야 시험인데 만약에 1차만 붙으면 2차 떨어져도 다음 해에 2차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1차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한 번 두 번째는 붙은대요. 한 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는 한 번째는 경험사만 보시고 두 번째는 붙는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나는 1, 2년이 되는 줄 몰랐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한 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벌써 올해 떨어지고 그럼 내년에 붙을 수 있네. 그런 건가? 어차피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는 붙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오니까 내년에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 그걸로 제가 나이가 있는데 근데 그걸로 먹고 살 일이 먹고 살 수는 없어. 솔직히 까놓고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엄마가 집에서 노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아니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게 그냥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라서 굳이 힘들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할까라는 생각도 근데 그거를 하면 내가 열심히 부동산 아니면 엄마 요양사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 요양사요? 응. 요양사도 아니 마음은 안 먹었지만 요양사 쪽도 생각은 했죠. 누가 얘기를 해줘서 엄마 몸에 어려운 지금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네. 요양사는 더 힘들고 부동산은 지식으로 힘드실 것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생각만 하다가 이 기회를 다 놓친다 하면 엄마는 시험에 운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아 그럼 24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엄마가 도전을 하실 것 같으면 도전을 하시고 아닐 것 같으면 아싸리 접으시고 뭔 말인지 알죠? 운이 있을 때 엄마가 뭐를 따놓던 시간에 해놓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가 따놓으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생각만 하다가 행동이 뜸하다 하면 엄마는 기회를 다 놓쳐요. 그때는 뭐를 할 수도 없다고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운이 들어왔다고 기회를 줬을 때 해보시라는 거지. 싸우는 건 두 번째 일이고 그치? 그렇죠. 응. 그리고 엄마는 엄마는 아저씨하고 이미 이혼수 지났어. 이혼수 지났으니까 이혼은 이미 접으시고 아저씨 사주에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요란을 쳐서 아저씨가 거기에 말리거나 인덕이 없는데 내가 인덕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놀다가도 간제가 껴서 내가 거기에 말리는 격이고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근데다가 한량의 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여자가 나를 가지고 저기에서 건드렸어. 딱 그 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엄마네가 이별을 하려면 벌써 10년 전에 이별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별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까지는 문 앞에까지는 갔지만 도장은 결론적으로 도장은 못 찍는다. 왜? 이별수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다 겪어서 엄마가 왔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엄마가 있었을 때 했으면 그냥 도장을 빵빵 찍었겠죠? 근데 그러진 않고 엄마가 생각이 너무 많았어. 아니 우리 아들이 그때 군대를 안 좋은 상태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만 안 갔어도 제가 이혼을 했을 텐데 그건 핑계. 그래요? 애가 너무 안 좋게 그러고 가서 얘가 또 사고칠까 봐 그래서 이혼을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놓쳐서 엄마네는 이별수가 없다. 내년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엄마가 또 다시 금전적으로 또 말릴 일이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조심하시고 아저씨는 내년에 건강수 조심하시고 내년에 사고수랑 조심하시고 바람이 아직도 여자가 그렇게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그렇게 막 요란치게끔 보이지는 않아. 아니 그렇죠. 나이도 있는데 요란스럽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자가 항상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요? 응. 한 번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의심병이 따르겠지.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지금도 아저씨가 바람이 펴서 돌아다니시나요? 아 그때도 제가 본 건 아닌데 잡았어요. 본 건 아닌데 느낌으로 해서 잡은 거고 지금도 본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느낌에 옛날처럼 그렇게 진짜 눈이 돌아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게 옛날 그 여자를 다시 만나는 건지 다른 여자들이 또 그렇게 있는 건지 그거는 뭐 옛날 여자를 지금까지 만나면 대단하신 거지 안 그래? 아니 그 여자가 초박 때부터 알았던 여자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여자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 알겠죠? 네.